근 며칠 매실나무 가지치기를 좀 했는데요. 거의 다 한 80% 끝냈고요. 여기 몇 프로 남았는데 매실은요. 작년에 제가 심어놓고 한 3년 됐는데 작년에 제가 가지치기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매실을 이렇게 길게 높게 하면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치기 방법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햇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모양 접시 모양을 만들겁니다. 신경아 저리 가거라. 아내는 아내는 비워야 돼요. 그렇지? 공경아. 응? 거기 가면 안 돼요? 공경아. 그럼 안 되는 거야. 이리 와봐. 공경 이리 와봐. 공경 이리 와봐. 에? 니가 일하던가? 그럼. 니가 순인 대신 일해. 응? 응? 니가 할래? 일할래? 순인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? 풍경인가 해야 안 되겄어? 순인이 사실은 이게 1월달에 끝냈어야 되는데 에? 뭐가 그래 바쁜지. 뭐가 그래 바쁜지. 뭐가 그렇지? 이래 바쁜지. 그렇지? 끝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게 마지막 꽃샘추이라고 풍경아 꽃샘추이지 아 이거 작년에 대만 대만 아물렸어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건데 그 까치독사라는 놈이 그냥 상실을 그냥 확실하게 해주고 가는 바람 이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은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청 비워야 한답니다 이게 톱이 안 드는데 톱이 좀 잘 들라는가 이게 나 톱이 좀 잘 안 들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톱이 좀 잘 들며 나 gott 이게 가감한 가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가지나무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그냥 기둥 한 3개 4개만 놔두고 큰 가지 한 4개 5개의 회가 낭 sum되어 대회가 낭 sum되어 얌전하게 능력을 향한 느낌 무너지 얘기가 도움돼 여기서 이 많은 가지 중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지 하나를 잡고요 그 외에는 이것도 다 대야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어느 가지를 살릴 건가 먼저 생각하고요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어디로 뻗는가 꽃눈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잘라야 됩니다 그냥 자르는 게 아닙니다 잘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는 시원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시원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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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가시를 어디를 살건가를 잘 봐야 되요. 그림을 그려야 되죠. 나무의 그림. 어떤 가지를 살릴까 어떤 가지를 살리고 어떤 가지를 죽일까 아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. 여기에서 더운건가 더운데 아이고 더워라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거 한가지만 남기고 다 자를거 여기 알 destroying 여기 이 나무는 이번에는 이 매실나무는 10년이 더 된겁니다. 아, 처음에는 매실이 너무 많이 달려갖고 담당을 못하겠더라구요. 많이 달려도 걱정, 너무 안달려도 걱정 가지를, 이 가지도 밑가지를 버리겠습니다. 가지고 위까지 하나만 살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모여, 포고요. 포 crossed.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발 따가와봐라 아 아 타나 가지가 하나, 둘, 셋 자르고 가지가 야를 생길까 버릴까 가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자, 여기도 버리고 그리고 이런 가지 하나만 살리자 이런 가지를 여기를 그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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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다왔어? 어디갔다왔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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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리라면 안됩니다 여기가 멀리 가면 안되요 이렇게 됐고 이쪽가지에서 여기도 여기도 좀 잘라야되겠구나 너무 바지가 많이 벌어졌어 너무 바지가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바지가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바지가 많이 벌어졌어요 더 바지가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바지가 많이 벌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에서도 길이가 긴 가지, 뻗은 가지는 잘라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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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다 그래도 다음에 세 가지가 나면 부족한 걸 보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몽롱이가 벌써 졌는데 어쨌든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꽃대가 꽃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버려야 합니다. 버릴 것은 아깝지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. 음 강아지 냄새 강아지 냄새요 순이 강아지 냄새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어요 가서 모래로 땅 녹읍 좀 해요 좀 하십시오